LG 이노텍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20% 이상 급등했는데요. 이유 있는 주가 강세인지 이해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30만 원대 초반에서 거래되던 LG 이노텍 주가, 이달에만 20% 넘게 올라 4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장중에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는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LG 이노텍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출액 16조 3,609억 원, 영업이익은 1조 4,27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9%,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광학솔루션 사업부, 이곳에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등을 생산합니다.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아이폰 13 시리즈 판매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아울러 중저가형 모델 강화, 하반기 아이폰 14 판매도 앞둔 시점에서 판매가 상승과 애플 공급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주가의 힘을 보태고 있는 겁니다. 중장기적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부가 반도체 기판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가속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메타버스 관련 부품을 공급할 것이란 예상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자율주행차 부품 공급 관련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관심을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은 이달 LG 노텍의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재차 언급했습니다. KF투자증권은 5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현 주가 대비 약 30% 상승 여력을 예상한 겁니다. 한편 종목 접근 시 최근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 이슈가 IT 업종에 미칠 수 있는 단기 영향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주력 사업의 가치 향상과 추가 동력 확보로 올해 더욱 분주할 LG 노텍, 주가 향방이 더욱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이데일리 TV, 이해라입니다.